이 할란다이 소스의 작업 중에 하나예요. 이게 여러분도 해보면 알겠지만 잘 안듭니다. 이런 들밭집에서는 이 할란다이 소스를 많이 안 쓰니까 아 이게 이쁘나마가 진짜 남쳐봐서 몰라요. 그래서 소스를 사용을 해본 데에 보면 아시는 바람같아요. 이 혼자를 살짝 익히는 거네? 그렇지? 네. 제가 오늘 카톡 계속 치고 있죠? 한 번에 썼다가 했다가는 이게 안 돼요. 목을 들고 거칠어서 안 되고 이렇게 나와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부드럽게. 이 오묘한 진리는 아니죠? 이제 이런 거를 놓고 뚜아리를 갖다가 이것도 도마를 이용하면 좋아. 도마 옆에 있으면 별로 흔들리겠지? 네. 이제 버터를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조금씩 넣어야 되겠지. 이때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. together. 보이시나요? 소프팅이라고 말씀드릴거에요? 하하하하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.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. 나의 빈손. 이거 다 녹음 드릴 거 아니여? 하필이면 그때 전화를 와가지고 이거 샌드위치 요리대회 준비하는 것 때문에 기한이 좀 있었어. 생각보다 바빠. 보이시나요? 하필이면 하필이면 설탕을 넣으면 돼 이렇게. 양이 점점 커지지? 네. 요렇게 해서 이제. 완전 좀 잡고 다 먹을게. 보이시나요? 예쁜 이런 색이 나와야지 시커먼 색이 나면 안 돼. 근데 여러분이 시커먼 색이 날 수밖에 없어. 안 되니까 막 너무 많이 쳐놔가지고 이상한 색이 나. 요렇게 나와야지. 좀 잡고. 잘 어울려.